유형별 최우수상 북미 주식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0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북미 주식 부문 수상사는 AB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이창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더워즈 유형별 최우수상 북미 주식 부문 AB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창현 대표이사님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라이언스 펀스틴 자산운용 이창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받은 이상은 꼭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장에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시장과 투자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산운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실히 저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광을 주신 제로인 김병철 대표님이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